여러분 안녕하세요. NMB48의 문화세사예입니다. 국민 프로듀서님 안녕하세요. 저는 문화세사예입니다. 저는 패션을 좋아해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패션쇼를 보여주고 싶습니다. 문화센스 컬렉션에 어서 오십시오. Q. 문화세사예 이렇게 다양한 미래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. 문화세사예 룩 꼭꼭 기억해주세요. 투표도 꼭꼭 잊지 않고 많이 많이 응용해주세요. 지금까지 문화세사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NMB48の参加メンバーを応援する NMB48チームMのあかりんこと吉田あかりです。 今回プロデュース48にNMB48のメンバーも参加するということで 本当に個性豊かで実力のあるメンバーばかりなので 私もしっかりNMB48メンバーを応援したいと思います。 プロデュース48ぜひリアルタイムで見てください。 そして皆さんNMB48メンバーに投票しましょう。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 バイバイ